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완전 박물관 스타일입니다. 바위들이 엄청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턱이도 있고 뿌리가 반짝반짝반짝 형광등을 가려야겠습니다. 굉장히 화네요. 다로 경근이라. 진동곤씨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건물도 아주 멋진데. 스텝 올린다. бер개 사간 볼 순 글로 여기있어버렸습니다. рас금 문지에 있는 mic배도 замеч könnenають 끝남다. 대학교 강의실 같아요 계단 강의실